시중에 판매되는 보석의 상당수가 가짜다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자는 10년 가까이 백화점에서 근무해온 보석 판매원 박씨. 숱한 고민 끝에 PD 수첩을 찾았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속지 않고 보석을 사기는 어렵다. 심지어 백화점 보석 매장에서조차 가짜 보석을 팔아 폭리를 취한다. 이것이 박씨의 제보 내용이었습니다. 제보자의 도움을 받아 취재에 나섰습니다. 한 달 남짓 취재진이 방문한 백화점과 시중의 보석 매장은 약 70여 곳. 그 중 보석의 실체를 정확히 설명한 보석 매장은 겨우 3곳. 백화점 보석 매장을 중심으로 보석 27점을 구입했는데 그 중 절반가량이 가짜로 밝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모연입니다. 다른 곳도 아닌 백화점에서조차 가짜 보석을 진짜라고 속여 팔다니 정말 충격적입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야 속지 않고 보석을 살 수 있을까요? 저희 제보자에 의하면 보석을 알지 않고서는 어디에서 사든 속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보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유사품과 모조품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사실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보석들입니다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등 대부분의 유색 보석들을 모아봤는데요 종류는 대략 4, 50종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중에서 사파이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분간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맨 앞에 있는 이것이 사파이어 천연석입니다 천연석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물질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석이라고 하면 천연석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사파이어 합성석입니다 이 합성석이라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천연석과 비교해 보면 겉모습이나 재질이 천연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연석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값어치도 있고 또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은 큐빅 지루코니아, 저희가 흔히 큐빅이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이 큐빅도 사람이 만든 물질이지만 합성석과는 달리 자연 상태에 똑같은 존재가 없다는 점에서 인조석이라고 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조석인데요 이 사파이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실은 겉모습만 비슷하게 유리로 만든 아주 값싼 모조석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천연석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보석이고 특히나 이 인조석이나 모조석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사이에는 가격 차이가 당연히 존재하고요 혼동하면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보석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속아서 엉뚱한 물건을 사지는 않으셨습니까? 저희 제보자는 고객을 속이지 않는 상에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보석시장이라고 했습니다 판매원들이 어떻게 가짜 보석을 속여 파는지 또 누가 가짜 보석을 유통시키는지 김만진 PD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백화점입니다 어머니께 선물할 반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판매원이 권한 황수정 반지입니다 황수정은 11월의 탄생석으로 시츄린이라 불리는데 시츄린은 레몬이라는 뜻의 프랑스 말입니다 이건 원석인가 봐요 99만 7천원이에요 원석이란 천연 네, 천연석이요 아, 90만 7천원 옆집에서는 더 싸던데? 거기는 흑성석일 거예요 근데 오늘 사이즈는 아세요? 당연하죠 역시 좋은 아드님을 주셨군요 보석업계에서 원석이라는 말은 곧 천연석을 의미합니다 정말 천연석인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원석 맞죠? 아니, 원석이 어디 써줄게? 황수지, 아니 그러니까 무슨 보증서 있죠? 이게 무슨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원석이 원석이라는 보증서까지 첨부된 이 반지의 세일 전 가격은 90만 원 이 반지는 과연 천연석일까? 보석감정사 조기선 씨에게 감별을 의뢰했습니다 조 씨는 국내 보석시장에서 신망이 높은 보석감정사입니다 취재진은 만일을 대비해 조 씨 외에도 별도로 감별을 의뢰했는데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자수증이 아닌데 이거는 큐빅 지루콘이었는데 큐빅인가요? 네 이건 큐빅 지루콘이에요 컬러 큐빅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도 믿기지 않는 듯 재차 반지를 조사했습니다 왜 큐빅을 황수정 원석으로 판 것일까? 이번에는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판매원은 시치미를 뗐습니다 할 수 없이 반지를 살 당시에 녹취록을 보여주자 말이 바뀝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또 다른 백화점입니다 판매원이 페리도트 반지를 보냈습니다 페리도트는 8월의 탄생석으로 엷은 황색을 띈 녹색의 페리도트가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 보석입니다 페리도트는 8월의 탄생석으로 인정받는 보석을 만드실 때 이 색깔이 내기 위해서 딱 만드시는 거예요 합성석이라면 사람이 만들었지만 외견뿐 아니라 물리적, 광학적 특징이 천연색과 똑같은 물질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천연색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닌 만큼 천연색만큼은 아니지만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반지의 세일 가격은 42만 8천원 정말 페리도트 합성석인지 간별을 의뢰했습니다 그냥 봐도 큐빅이지 뭐 큐빅 질컨이에요 큐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컬러 큐빅인가요? 컬러 큐빅 큐빅에다가 색깔을 페리도트 색깔 비슷하게 낸 거죠 큐빅은 페리도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만든 값선 인조석입니다 왜 큐빅을 페리도트 합성석으로 팔았는지 물어봤습니다 판매원의 말대로 천연색과 합성석으로만 구분해도 문제가 없는 것일까 보통 보석이라면 천연색을 의미합니다 합성석은 천연색과 화학적, 물리적, 광학적 특징이 똑같도록 인간이 만든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중에는 합성석 외에도 천연색과 겉모습만 비슷한 모조석이 있습니다 합성석과 모조석은 질적으로 다른데 그 차이는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플라스틱은 상당히 값이 싸죠 그런데 이것은 천연보다 못지않게 비싸거든요 합성석은 둘 다 오팔이라고 판매하고 있는 거지만 이건 합성 오팔? 이건 합성 오팔이고 이건 플라스틱 오팔이죠 플라스틱 오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가격 차이는 한 20배 정도 이상 난다고요 예외는 있지만 합성석이 아닌 것을 합성석이라고 팔 경우 차익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중에 합성석이라고 팔리는 재료의 많은 부분은 흔히 우리가 큐빅이라고 부르는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재질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다양한 색상의 큐빅이 출시돼 각종 보석을 모방하기가 더욱 쉬워졌습니다 큐빅의 가격이 얼마인지 물어봤습니다 큐빅은 천연의 대상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만든 인조석입니다 국내의 하나뿐인 큐빅 제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큐빅은 질코니아 파우더와 이트리움 옥사이드란 물질을 혼합해 만듭니다 이 혼합물을 틀에 넣어 2800도의 고온에서 60시간 가량 굽습니다 갓 구워낸 큐빅입니다 큐빅은 자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조석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과 재질이 어느 정도 천연보석을 닮았더라도 큐빅은 그 어떤 천연보석과도 상관이 없는 인조석 큐빅일 뿐인 것입니다 원석이라고 표기하면 절대 안 되죠 안 되고 이건 정확하게 칼라 큐빅 샴페인 칼라 큐빅 지코니아라고 해서 팔아야죠 그런데 큐빅 중 마시는 샴페인 색깔과 비슷한 색상의 큐빅은 시중에서 큐빅이란 이름을 감춘 채 샴페인으로 소개되거나 천연보석으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서울 영동포의 한 백화점에서도 샴페인 색 큐빅을 천연보석인 양 원석이라고 소개합니다 혹시 착각한 건 아닌지 다른 사람을 보내 다시 물어봤습니다 샴페인 원석이란 보증까지 해준 이반지의 세일 가격은 28만 원 샴페인 석 참 아이고 답답하네 샴페인 석이라는 도로는 없어요 보석 이름에 샴페인이라는 보석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만은 없죠 왜 큐빅을 천연석인 양 팔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사실 것 같지 않은 손님한테는 거짓말해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일부러 사람들이 가끔씩 손님들이 사지 않았다면서 가격만 물어보거나 이런 손님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되려고 하는 건의들이 거짓말로?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간단하게 최근 나온 보석 제품에서 주변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주변석은 대개 큐빅입니다 그런데 보석상에 가면 이 주변석 큐빅이 전혀 다른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루콘이라서 다이아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루콘? 네 근데 큐빅이 아닙니까? 큐빅보다도 한 장씩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여기 지루콘이 뭐예요? 일반 큐빅보다 좀 더 좋은 거예요 지루콘이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기술이에요 지루콘이 뭐예요 큐빅보다 등급이 더 좋은 거예요 큐빅은 아마 다 지루콘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이 큐빅은 오늘 이렇게 약간 싸다 이런 부분도 있고 안타운 의미도 괜찮아요 금방 또 떼지면 잘 끼고 잘 드시고 깨지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루곤, 지루콘, 지루콘늄 이렇게 불리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 이것은 정확히 지루콘이라 불리는 천연보석입니다 큐빅이 나오기 전에 다이아몬드 대형석으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 큐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보석입니다 지루콘하고 큐빅 지루콘이랑은 전혀 상관도 없는 물질이에요 지난 한 달간 취재진은 이런 네 곳의 보석 매장을 취재했는데 큐빅 장식성을 큐빅이라고 정직하게 소개한 업소는 겨우 세 곳에 불과했습니다 고객들이 이미 큐빅이 싼 보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에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그거를 큐빅이라고 하면 고객들이 싫어겠죠 지루콘이라고 거짓말을 쳐야겠죠 이거는 또 나아고 있는 거야 큐빅인데 지루콘이 아닌 거에요 70군데 정도의 매장 중에서 큐빅을 큐빅이라고 파는 매장이 겨우 세 군데뿐이라니 소비자들이 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앞에 보시는 이것이 바로 큐빅 지루콘이야 즉 우리가 큐빅이라고 부르는 값싼 인조석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목걸이나 반지를 만들면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천연석과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알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다면야 저렴한 가격에 보석의 느낌을 낼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문제는 판매원들이 이것이 큐빅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속여 팔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유리로 만든 값싼 반지를 아주 고가의 물건이냐 버젓이 파는 백화점도 있었습니다 지방의 한 백화점 사파이어 합성석 반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9월의 탄생석 사파이어는 값비싼 보석 따라서 품질에 따라 다르지만 합성석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53만 원짜리 사파이어 합성석 반지를 할인받아 구입했습니다 합성 사파이어라면 당연히 천연 사파이어와 화학적, 물리적, 공학적 특징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것도 그냥 인주 유리네? 사파이어 합성 아닌가요? 그냥 인주 유리예요 유리로 만든 보조석을 고가 보석의 합성석으로 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합성은 모두하고도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색이 아니고요 원색이 아니고요 원색이 아니고요 이인트세이나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유리조각을 지금 44만 원씩 하신다네요 저는 유리라고 생각을 사실 안 했고요 제가 사실은 모든 보조석을 전문화하고 있는 분들이 다 합성이라고 이렇게 했지 이걸 유리라고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부인님들한테 이거는 유리입니다 이렇게 항상 팔지는 않거든요 또 다른 지방 도시의 한 백화점에서는 요즘 유행과는 좀 다른 특이한 반지를 팔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보석 이름이? 헬린스톤? 헬렌, 헬렌 헬렌스톤? 사람 이름인가? 헬렌, 헬렌 헬렌스톤이란 이름은 취재진도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녹색 보석에 넣었다는 천년 물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날씨 dış també 에메랄드 하는 철이 에메랄드 가루를 만들 pus 예, 그래요 그렇죠 헬렌스톤이라는 거예요 에메랄드 가루를 만들죠 네 이거aráragen 여러분이 이게 꼼ás 이거 얼마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남 combine 이게 원래 얼만데? 70만원이처럼요 57만원 지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걸로 주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예쁜데요 너무 예쁘다 그렇죠? 뭘 아까워요? 너무 멋스러운 걸 갖고 오셨어요 너무 예쁘다 이게 왜 탐나세요? 아니 테스트로 제품을 팔메스톤이 죄송하나요? 할인가 57만5천원에 구입한 헬렌스톤 전문가들에게 이 보석이 뭔지 물어봤습니다 헬렌스톤이란 도로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헬렌스톤이란 도로를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네 들어본 적 없습니다 혹시 헬렌스톤이란 도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헬렌스톤? 에메랄드 가루를 에메랄드를 가공할 때 나오는 가루 가지고 모아서 만든 거다 모르겠어요 헬렌스톤이다 뭔 스톤이요? 헬렌스톤 그런 게 있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전문가들조차 그 이름을 처음 들어본다는 헬렌스톤이라는 보석 간별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야근에 이거는 그냥 천연에는 야근에 있는 게 없어요 이건 인조 그러니까 아까 큐비컷이 만들어낸 거는 합성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냈지만 천연의 대상물이 없는 거예요 야근은 1971년 만들어진 인조석입니다 다이아몬드 대용석으로 쓰이다가 1978년 큐빅이 나오면서 요즘은 많이 쓰이지 않는 인조석입니다 헬렌스톤이 뭐예요? 진짜 이거는 진짜 참 음 진짜 이해들도 안 되네 이게 헬렌스톤이 뭐예요 이거 뭐 전문가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소비자가 이걸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하려는 소리야 이 판매원은 물건을 공급한 도매상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서울 종로의 도매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물건 여기서 나간 건가요? 네 네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네 언제쯤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도대체 그 이름은 도대체 누구한테 비롯하나요? 아예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헬렌스톤이라는 이름은 써본 적이 없어요 물건을 구입해 가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이거는 에메랄드 가루를 만들어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백화점이든 소매상이든 필요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금세 하루 아니 몇 시다 하면 나오는 거예요 뭐 하고 갔다가 똑같은 알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에메랄드 가루를 갈아서 만든 알이라고 말할 거 안 하잖아 너 가자니까 어차피 나 이 사람 만나고 싶어 결국 피해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고향을 떠나 7년째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5월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집에 갈 때마다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반지 하나도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자꾸 마음이 걸려서 이제 언니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자취하다가 이제 방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돈이 갑자기 생겨서 그걸로 큰맘 먹고 해드린 거죠 결혼을 한 언니도 부업을 해서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처지였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게 큰 가격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들한테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선물하는 것들 그냥 동네에서 슈퍼 가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가게를 가면서 그래도 이왕이면 디자인도 예쁘고 진주도 그래도 보기에도 더 예쁜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보석 매장을 돌며 발품을 판 자매는 그 중 가장 믿을 만한 매장에서 42만 원의 진주 반지를 샀습니다 처음에 살 때 저희가 그랬어요 어머니도 딸의 선물을 은근히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반지의 진주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굉장히 쇼킹했어요 왜냐하면 진주 반지가 이렇게 벗겨질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됐으니까 그냥 뭐 애들이 문구점에서 500원짜리 반지 끼고 다닐 때 벗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벗겨졌었으니까 어머니야 뭐라고 하시나요? 엄마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막내가 해줬는데 그러면서 그냥 괜찮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는 저는 아니죠 계속 죄송하죠 알고 보니 모조 진주인 핵 진주였던 것입니다 자매는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오조 진주를 진짜 진주라고 팔아넘기고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문제의 보석 매장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신이 판 핵 진주도 진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주예요 핵 진주라는 것은 핵 진주가 뭐예요? 어떤 거죠 핵 진주가? 인터넷에서 보고 다 나와 있는데 그 핵 진주라는 것은 진주를 갈아서 뭉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요 진주 가루하고 조개 가루하고 뭉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핵 진주가 진주 가루를 갈아서 핵 진주를 만든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진주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상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진주 가루를 바르는 건 아니에요 진주 가루를 바르면 진주 가루가 긁으면 솔솔솔솔솔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진주 가루가 가루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씨 자매가 샀던 핵 진주는 모조 진주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흡사한 거 있죠 지금 제일 좋은 게 요런 거거든요 요런 게 이제 남양 칼라 남양이라서 이제 해수 바다 진주하고 똑같은 칼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정통 오리지널 핵 진주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뺏기면은 이렇게 뺏기면은요 이렇게 이렇게 빗겨져요 이렇게 껍데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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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아래 도매가는 천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건데 조개패 같은 거 약간의 씨 같은 걸 넣어요 좁쌀 씨 같은 게 한 2, 3mm 정도 되는 좁쌀 씨 같은 게 있는데 그걸 해가지고 소개를 점차적으로 사이즈를 늘려나가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미테이션 가짜예요 가짜 진주 처음에 핵 진주도 진주라고 주장하던 보석 매장 주인은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거 골랐는데 파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진주예요 진짜 진주했을 때는 이거 핵 진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손님이 세세하게 원했을 때는 해주죠 원하지 않은데 내가 왜 해줍니까 그걸 알고 와서 사는 건데 손님이 혹시 알고 와서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알았으면 안 사죠 몰랐으니까 사죠 진짜 진주를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팝니까? 그러면 이게 천연진주 같으면 나면 할 것 같으면 이게 몇백이 가는데 이걸 이렇게 싸게 팔 수 있겠습니까? 5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아주 저가를 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어있는 거고 꿈이 담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핵 진주가 진주로 통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덩달아 양식 진주도 천연진주로 격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어촌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주를 양식하고 있습니다 과거 페르시아만에서 이따금 나왔다는 천연진주는 세계적으로 씨가 마른 지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는 진주는 거의 99%가 양식 진주입니다 양식 진주는 해수진주와 담수진주로 구분되는데 이곳 통영에서는 1960년대부터 해수진주를 양식해 왔습니다 수심 4, 5미터의 얕은 바다에 진주 조개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진주 핵을 한두 개씩 품고 있는 이 조개의 이름은 아고야 일본에서 들여온 종자입니다 이 아고야 조개는 보통 지름 10mm 이하의 비교적 작은 진주를 생산해냅니다 10mm 이상의 큰 진주는 주로 남태평양에서 생산됩니다 바닷물에서 기르는 진주의 특징은 핵을 이식해 진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핵 이식 자금은 보통 5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됩니다 주민들이 아고야 조개의 외투막 상피 세포를 자르고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오색찬란한 진주층을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이 외투막 상피 세포를 잘게 서로 미리 소독해놓습니다 그리고 민물 조개의 껍질을 갈아서 만든 핵을 준비합니다 통년에서 양식되는 아고야 조개는 3년 정도 길러야 핵을 이식할 수 있습니다 조개의 생식소를 자른 후 미리 준비해둔 외투막 상피 세포와 핵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이 조개를 양식하면 핵 주위의 진주층이 형성됩니다 생식소에 넣어둔 외투막 상피 세포가 세포 분열하면서 진주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핵을 이식한 지 4개월쯤 된 조개를 갈라봤습니다 하얗던 핵에 오색찬란한 진주층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진주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1, 2년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양식된 진주는 그런데 웬일인지 보석 매장에서 천년 진주 혹은 천년 양식 진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색깔을 조금 의미하신... 저희들은 그냥 양식 진주입니다 파는 분들에 대해서는 천년이라는 게 들어가면 소비자들이 또 좀 뭔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상술이다? 네, 상술인데... 그런데 상술이지만, 속이는 상술은 앞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천년 진주, 양식 진주, 모소 진주 이렇게 딱 구분을 해야 되죠 미국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석의 명칭을 제도화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보석의 이름을 임의로 붙일 경우 사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의 규정에 따르면 진주와 관련해서 진주와 양식 진주, 모조 진주 그리고 시드펄이란 요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조 진주를 표현할 때에는 인공, 모조, 유사 등의 문구를 사용해 진주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리지 않은 한 기만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핵 진주와 같은 모조품은 보석 매장에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보석 매장에서는 천년석만 팔고 합성석과 인조석, 모조석은 장식품 가게에서 따로 팔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서울 명동의 한 백화점입니다 1층의 준 보석 매장에서 모조 진주인 핵 진주를 팔고 있습니다 진주 가루로 만들었다는 이 핵 진주 반지의 가격은 45만 6천원 뭔가 다른 점이라도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핵 진주네 플라스틱이 진주, 모조 진주예요, 모조 모조 진주, 진주 가루를 바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진주 가루를 어떻게 발라요, 여기다가 진주 가루를 바른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플라스틱이 주재료고 뭐 이제 그것도 상인들이 만들어낸 어떤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나 할 수가 있겠는데 진주 가루를 바른 건 아니고요 핵 진주는 진짜 그거는 사람 속이는 거죠 그런데 취재진이 신분을 밝히자 전날 했던 설명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무렵 취재진은 문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된 백화점 측이 전국의 보석 매장에 보낸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이 무렵 취재진은 문건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된 백화점 측이 전국의 보석 매장에 보낸 내부 문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질문과 대답형으로 딱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합성 보석과 청년 보석이 차일지 모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에는 그거에 정답이 쓰여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질문과 답이 다 쓰여 있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 판매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그렇게 한 적 없다 말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주 가루로 핵 진주를 만들었다는 녹취록을 들고 다시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원들은 매장이 아니라 백화점을 상대하라고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매장의 점점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네 문화방송 KTTV 김만진 PD입니다 네 업무 시간 중이실 것 같아서 좀 늦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제가 통화가 힘들어요 제가 지금 현재 지금요 언제 통화가 되세요? 네 그때 문서를 해서 와서 방송 업계 기자 할 때이나 인터뷰를 요청할 때 전사 인터뷰 정하지 말고 각 팀 매니저하고 매니저는 홍보팀을 전화를 해서 홍보팀에 잘, 그냥 다 책임을 지게끔 그런 유도를 해석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의 백화점 측은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소 비싼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백화점에 가는 이유는 입점 업체보다 백화점 자체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자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백화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천연석과 합성석, 인조석, 또 모조석이 뒤섞여서 팔리고 있는 현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합성석이나 인조석, 모조석이 그 자체로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리고만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값싸고 다양한 장신구를 구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속여서라도 팔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이 보석 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비록 소수지만 양심적으로 보석을 파는 업체들마저 설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천연석 중에서 한국산을 최고로 쳐주는 보석이 자수정입니다 특히 이미 생산이 중단된 경남 언양과 경북 울진의 자수정은 귀한 보석으로 되어봤습니다 지방의 한 백화점 보석 매장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경남 언양산 자수정이 매장에 나왔습니다 고증서까지 써준 언양 자수정 반지 가격은 69만 원 그런데 언양산 자수정에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독특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언양산으로 확신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자수정 반지를 넘겨준 서울의 도매상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물건이 여기에서 나는 건 맞습니까? 네, 저희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도리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원산지는 장벽 쪽이에요 아프리카 장벽 쪽이에요 아, 아 네 백화점을 보고 가는 건데 백화점에서 자기네들 입점 수수료 매장 쪽에서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관을 안 하고 그냥 수수료만 받는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백화점에서는 백화점이 좀 문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백화점 이외의 일반 보석시장은 더욱 종잡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홈쇼핑 매장입니다 국산 자수정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에 넘쳐나는 소위 한국산 자수정은 다 어디서 온 것일까? 울진의 코리아 자수정은 국내에서 가동되는 유일한 자수정 광산입니다 이곳이 경상북도 울진의 현재 채굴죽인 자수정 광산입니다 띠를 잃은 자수정 광맥이 지 표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네 그런데 생산되는 양은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수정 광맥을 파 들어간 갱도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자수정은 주로 공업용이나 신소재용으로 사용됩니다 자수정 1톤을 켜봐야 보석으로 쓸만한 자수정은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 채굴 작업이 활발하던 몇몇 갱도들 중에서도 현재는 채굴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생산되는 자수정은 자체적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5곳의 직영 매장에서만 판매할 뿐 도소매를 막론하고 일반 보석 매장에는 공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자수정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것일까 현재 국내 가공업체들이 사용하는 자수정 원석은 대부분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가공한 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원산지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거의 돌질이 비슷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자수정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온 건가요? 마다가스카르산? 마다가스카르산? 이런게 실제로 시중에서는 국산이라고 둔갑할 가능성이 있군요 사실 국산 비슷하게 나온 돌이 있거든요 그런 돌을 하다못해 장백산에서 나오는 돌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국산화시켜서 둔갑이 되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죠 원산지만 속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합성석을 버젓이 천년 자수정으로 팔기도 합니다. 잠비아산 천년석이라고 판매한 이 자수정은 합성 자수정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신 물건이 정말 잠비아산인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혹시 합성석과 모조석을 구분할 수 아시는지요? 아니요. 합성석은 어디세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보다 값싼 물건이 거래되는 온라인 보석 매장은 더욱 혼탁합니다. 한 업체는 칼라 큐빅을 천년 베르거트 인양 팔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쪽 업계에서 뭐라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내놓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입니다. 전혀 엉뚱한 물건을 천년 사파이어 인양 팔던 업자는 뭐가 잘못됐냐며 따졌습니다. 이거 보면 설날 수 못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왜 물건의 본질 제대로 설명하자고 바랍니다. 아, 그럼요. 그 문제는요. 전체 비룡소를 판매하시는 분들 다 모아보고 올라가면 제대로 모아보고 올라가면 그 부분에 적합이 두고 계세요. 아니, 문제가... 전원 밖에는 저는 속상하네요. 백화점, 일반 보석상, 그리고 온라인 매장까지 다들 이렇게 하고 있을 정도면 속여 파는 것을 거의 관행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김만진 PD, 피해자도 그만큼 많을 것 같죠? 어떻습니까? 이 피해자들이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그 점과 관련하여 제가 취재 중에 입수한 문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많이 드러난 백화점은 그 입점업체와 특별한 합의를 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고객이 환불이나 보상을 요구하면 100% 보상한다. 피해 보상을 비롯한 모든 책임은 입점업체가 진다. 백화점은 고객의 환불 요구에 대비해 입점업체의 판매 대금 지급을 3개월간 보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입점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비록 문제가 없는 행위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를 방치하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모든 책임을 입점업체로 돌리는 백화점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만진 PD,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석은 천연성만을 지칭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리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따라서 보석 매장에서는 천연성만 팔고 기타 합성석이나 인조석, 모조석의 매장은 따로 분리한 일본의 방식이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판매자 측에서 천연석인지 합성석인지 또는 모조석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거나 속일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계기로 보석업계의 후진적인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 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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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